작곡. 작곡. 예쁘다 해주세요! 신디. 할머니 맞는데. 정리가 잘 안 돼 도와줘 1, 2, 3, 4 어떤 표현법을 써야 난 내 맘이 전해질까 마음을 꿈에서 너에게 못 사해 외쳐야 한 건가 어느 멋진 날에 나에게 찬하고 나타난 성 내 맘을 치사고 시선을 태웠고 넌 욕심쟁이 하고 싶었던 말은 Take this the wrong way but 너말도 나 안 보여 It's all right signs baby 같은 생각만 I know yeah Just can't hang up 나의 넌 내게 소김없이 보여줄 수 있어 너의 서로를 선택해도 넌 단위로 집중해 넌 땡은 숨이 이제 안 더 같아 감소만 안 들었는데 Yeah Good love 난 모두 모아서 빠져 주고 싶은데 난 난 난 난 난 안겠어 자꾸 지러가는 날 나를 다시 내 맘으로 잘 가진 날 나는 너에게 탈북하지 떠올랐던 그 말은 내 애국가 됐어 너의 그 아킹 I can't take it no more 할만한 이는 데 I can't take it no more 지금마다 고맙여 I can't take it no more 변신에 쓸려도 I can't take it no more 참겠어 Baby 금방 왜 이래 우리 마음속을 건너가는 중인데 Baby 이제 거기다 I can't take it no more 더 예쁜 날 Yeah 감사합니다.